의아 Infoon 발레탄데 이거는 안 쓰여있죠? 있는데? 안 맞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뷰로어가 두 개나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마스카라가 없죠? 저 마스카라 안해요 어이없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이 혹은 안희연입니다 인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퍼스트룩이랑 나영이랑 저랑 이렇게 화보를 찍었는데 굉장히 즐거웠어요. 나영이랑 좀 케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 색다른 컨셉을 많이 찍었는데 두 명과 이렇게 찍어보는 게 저도 처음이어서 어색할 줄 알았는데 되게 예쁘게 나와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제 파우치를 갖고 왔는데 쿠션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브로우 리퀴드 블러셔 컬러 립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아 좀 자신감 있는 컬러는 있어요. 코랄. 저저 좋아해. 여기 코랄 올린 거 아니야? 코랄이랑 그 다음에 좀 말린 장미? 맞아. 언니랑 잘 어울려요. 이거는 스케줄용. 이거는 일상생활용이에요. 평소에 선크림이나 선쿠션 위주로 바르는데 이렇게 자외선 차단 위주로 되어 있고 커버력은 부족한데 전 이런 게 좋더라고요. 사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해가지고 화장을 그리고 촬영 이외에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덜 하기도 하죠. 웬만하면 화장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에는 이거 하나 하고 너무 밋밋하니까 그냥 이거 하나 하고 눈썹 그리고 립밤 발라주고 수정용으로 커버력이 있는 거를 들고 다닙니다. 무대 화장을 많이 하고 했을 때는 파우치가 이 구성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고 막 펄 있는 섀도우부터 시작해서 뭐 블러셔도 가루 크림 블러셔 엄청 종류를 다양하게 들고 다녔는데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하면서 모든 게 좀 간소화된 것 같아요. 2년 정도? 영업을 안 나갑니다. 사실 좀 미니멀리즘 생활을 하고 있어서 화장품도 그렇고 필요한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없었거든요. 영업을 그리고 잘 다닌어요. 비슷한 게 많은데도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구매를 했는데 아니라는 걸 알았어. 정말 많은 화장품을 사고 나서 그 색이 그 색이구나. 저걸 바른다고 내 얼굴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예뻐지지 않는구나. 저 이거는 진짜 많이 썼어요. 한 다섯 통째인 것 같아요. 립밤인데 엄청 자연스럽게 색이 올라오고 그리고 잘 안 지워져. 아 선물할 때 이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봤어요. 컬러렌즈 끼시고 이 눈가에 코랄 그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래랑 핑크 메이크업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뭔지 알겠다. 맞아요 맞아요. 속눈썹 언더 붙이고 맞아 맞아. 우리 언니가 많이 솔직합니다. 그때는 그거 저의 굉장한 노력이었어요. 제가 벌이가 없을 때인데 진짜 용돈 아껴가지고 렌즈를 종류별로 사가지고 나한테 맞는 걸 찾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어. 왜냐하면 제가 잘 몰라요. 화장품도 그렇고 이런 꾸미는 거에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 라면 먹어가면서 가수로서 어떤 프로페셔널하게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노력이 좀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었어. 그런 커버 영상 같은 거 보면 엄청 언니랑 잘 어울렸어. 핑크 할 때는 한쪽은 분홍색 한쪽은 초록색 이렇게 꼈었어. 그것도 나의 계략이었어. 대박. 전략이었어. 왜냐하면 머리가 초록색 끼었고 그리고 핫핑크여서 하나는 핑크색을 끼고 하나는 초록색을 끼자 이렇게. 어이없죠? 섀도우지 않을까 싶어요. 하니는 무대 메이크업이니까 멀리서도 좀 또렷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섀도우를 진하게 많이 올렸던 것 같고 희연은 카메라가 이렇게 가까이서 잡아야 돼서 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던 섀도우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을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맡기는 편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대신 제 직업이 오히려 너무 잘 꾸미면 캐릭터에서 좀 어긋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덜어내주세요. 더 덜어내주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안 들고 다녔 솔직히 전날에 엄청 그냥 집에 있는 거 막 들고 오긴 했거든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화장대 수업 다 마무리하고 외출할 때는 그냥 쿠션하고 립 정도만 챙기는 편이에요. 근데 하기는 엄청 많이 한 건데도 그렇게 근데 하기는 엄청 많이 한 건데도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같은 소속으로 하지 않을까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나영이 볼 때마다 어쩜 저렇게 코가 예쁘게 생겼어 아 코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한이 언니의 입술 제가 풀립을 바르는 것보다 그래도 바르고는 좀 작아서 입술이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민망하네요. 빨리 해볼게요. 저는 우선 쿠션 제가 좀 건조한 편이어서 앰플이 좀 들어간 촉촉한 타입의 쿠션입니다. 쌩얼로 나갔다가 지인분들 만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아 안 되겠다. 평소에는 그래도 쿠션은 꼭 하고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쉐딩은 필수여서 촬영장에도 꼭 가지고 다녔 커버를 꼭 해줘야 좀 자신감이 있어요. 꼭 이렇게 얼굴 작은 애들이 그리고 볼터치 어떤 날이 이색하고 싶고 어떤 날이 이색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래도 립은 립? 저는 눈썹 눈썹이 없어요. 왜냐면 진짜 인상이 달라져요. 눈썹 중요해요. 그리고 섀도우 엑심이 좀 많나봐요. 색이 많은 게 좋아요. 블러셔처럼 네. 기분에 따라 눈 화장하고 그리고 반짝이가 꼭 있어야 돼요. 눈 밑에 반짝이 좀 해야 좀 생기가 있어 보여서 그리고 정샘물 팔레트인데 이거는 오 귀여워. 아 죄송해요. 거기서 사가지고 그냥 정샘물 팔레트 TMI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이 다 있어요. 나 알 것 같아. 웜톤 쿨톤을 다 만족시키는 팔레트 파스텔톤이 좀 많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붓 넓게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 2단계 색조 넣고 진한 색으로 꼬리할 때 이 붓으로 하는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이게 단계가 더 확실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전혀 없었고요. 아 선생님 이거 안 갖고 다니고 오늘 이거 한다고 해서 갖고 왔대요. 외출하기 전에는 꼭 화장대에서 다 하고 필요한 것만 근데 아이라인은 이건가? 아니에요. 저 아이라인 안 해요. 아 진짜? 어떻게 하다. 아 그래? 아이라인을 하면 인상이 제가 세지더라고요. 평소에는 좀 좀 내추럴하게 하고 싶어서 다 그냥 섀도우로만 눈화장을 합니다. 음영만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쌍꺼풀이 얇아서 더 그리면 더 답답해 보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뭐요? 뷰러가 두 개나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마스카라가 없죠? 저 마스카라 안 해요. 아 뷰러만 해요? 네. 또 마스카라를 하면 더 진해 보이는 거예요. 아 눈이 진해진 걸 싫어하는 걸 네. 이거 하고 끝에가 안 올라갔을 때 이렇게 끝에만 하는 뷰러입니다. 그리고 이걸 좋아하는 커버 인데 뾰루지 난데 이렇게 붓을 섬세하게 하면 감쪽같이 가려져요. 저도 이거 약간 립밤 겸 오 나 이거 알아요. 자연스럽게 깔아준 다음에 요즘에 애용하는 색인데 네. 이런 색입니다. 안 쓰여있어. 아니 안 쓰여있죠. 힘든데 쉬 쉬어. 쉬 쉬어.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색이에요. 알아서 보세요. 너 너무 귀여워. 자연스럽고 립 색깔도 좀 빨리 실증나는 편인가봐요. 이거랑 이거랑 달라요. 야 한번 보세요. 약간 야 한번 보세요. 당연하네요. 보세요. 약간 자연스럽다고 되나? 잘 어울린다. 저는 건조하다 싶으면 꼭 마스크팩 꼭 하고 촬영이 많았다 싶으면 그 홈케어 고주파? 마사지 막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어제 수면팩 하고 잤어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바비브라운 아까 언니가 모르겠으신 전 정샘문 팔레트 색깔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네. 저 조금 달아져 있는 이 색. 어 이거 진짜 많이 썼다. 은은한. 처음이에요. 어 저 처음이에요. 근데 언니가 메고 다니는 가방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음 역시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니구나라고 했어요. 오늘 너무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언니가 직접 가야되는데 직접 가야되는데 이거 언니가 직접 가야되는데 깎아요. 아니 아니 이거 부탁해야돼. 아 그래서 이거 샤프닝 서비스 이거 붙여져 있잖아요.